아 진짜 물돌라는데 진짜 우리 나가야 돼요. 엄마한테 전화해볼까? 엄마 나 마지막이 있어. 아들이 나한테 물어본 게 있었어요. 아빠,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냐. 작가의 의도가 이 사람이 뭘 닮으려고 노력을 했느냐. 그걸 볼 수 있어야지만이 좋은 사진이다.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. 그 어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잘못됐다고 정직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네요. 저거는 모든 сним에 따라서 손질한 느낌이 하나요. rendre 나 자신의 보도를 바래요. 아니라는 걸 좋아할 것과 이 사람이 몇 개가 있었어요. 아 진짜 내 사랑의 보도를 바래요. 아 진짜 내 사랑의 보도를 바래요. 아 진짜 내 사랑의 보도가 엄마에 사이니까 저희가 법ällt이 몇 개가 찾을 줄 때 우린다 두 번째 사진을 찍는 사람을 찍는 사람을 찍는 사람을 찍는 사람을 찍는 사람을 찍는 사람을 찍고